세상이 버려도 하나님이 붙들면 중심이 된다 세상이 버려도 하나님이 붙들면 중심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성경의 중심적인 인물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첫째는 모세,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 왕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세의 비중보다도 오히려 다윗의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의 중심은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은 구약성경에 무려 600번 넘게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도 6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퀴즈대 같은 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다윗이란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여기서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오고 또 그에게 기름 붓게 되고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합판자다 그러고 또 내 계획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여튼 가슴 벅차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윗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능력 있게 사용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문은 순서들을 살필 때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능한 선지자 사무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가 오늘 네 가지 타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픽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미 사올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임 사람 이 세계로 보내리니 얘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올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올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이 세운 거죠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올왕이 점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상실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굉장히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언제까지 그 사올 때문에 상실감에 빠져 있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상처에 빠져 있겠느냐 일어서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에서 치유받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참 묘해요 자기가 병들고 약해져 버리면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 있고 자기가 절망에 빠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 과거에 메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악난 얘기가 과거 얘기예요 또 슬픔에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슬픔에 일 못해요 또 상처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이게 쓰임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상처 속에 있으면 이런 과거 속에 있으면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상처까지도 포함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해당이 되고 간사, 리더, 교사 다 포함되겠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도 전해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권위에 대한 상처를 같이 잔해요 흘러간다고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치유받기 이전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복음과 함께 교회 상처도 같이 흘러가요 잘 보면 복음 메시지 몇 마디 안 하고 맘 다 교회 상처 얘기 그 얘기만 해요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상처 그게 대화의 주제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상처 입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도 비스무리하게 상처를 입어요 대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과 함께 열등감도 전달이 된다니까요 상처도 전달이 되고 분노도 전달이 되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로 하여금 치유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상체에 매어 달려 있을래 과거로부터 일어나라 상실감으로부터 일어나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이지만 새로운 비절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주의 좋은 통로가 되라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고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에 관한 말씀인데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처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대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올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사올이 나 죽일 거래요 왕 세운다 그러면 죽일 거래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두려움으로 일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화를 세울 때 여호수화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십시오 특별히 9절만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인사 나올 때마다 항상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동의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 인마은웨이 하나님이 계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무엘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왜 위로가 되냐면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성전에서 평생 죄를 섬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왕정을 이끈 사람 처음 시작한 사람 메시아 왕국을 시작한 사람 사무엘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두려워했던 적이 있더라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척 하는 거지 또 그리고 저 같은 지도자들은 두려워해도 숨어서 두려워하지 내놓고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 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려움을 통해서 사우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죠 왜? 처음 그를 픽업할 때부터 컴백할 때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만큼 사우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를 선택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짐 보따리 옛날에 행구라고 했죠 행구 사이에 숨어있는 거 보시죠 사무엘상 1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 볼때 그 사람이 여기 맞나이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옛날에 행구 사이에 보따리 사이에 숨었대요 자기 망 안 한다고 참 겸손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21절 보니까 사우를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화의 가장 작은 집화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난 작은 집화 사람입니다 또한 나와 나의 가정을 베냐민 집화 모든 자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 하나일까 참 미약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참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베라가 됐죠 교만해지고 짐 벗대로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겉으로만 살펴보면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그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3년 같은 데 보면 제사를 스스로 드리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무슨 이해가 돼요? 부득이에서 약간 동정님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뭐 늦게 오래나 사무엘 지가 잘못 내놓고 이런 생각도 말은 안 하지만 내놓고 얘기하면 남들이 욕하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부디기하지 않았나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로걸 멸절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참 이게 지금 악한 사람들은 자기 포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남겨두고 난 다음에 여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약간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중심을 본다 중심을 사울의 중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이 사울을 잘 알아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왕권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심지어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요? 지금 내가 딴 사람한테 왕위를 준다거나 기름부러 왔다는 걸 만약에 알려진다 그러면 날에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험인물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팔으로 떠는 사람이죠 그게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고요 접해본 사람은 알아요 깊이 본 사람은 안다고요 속 얘기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겉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 평가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중심이 악한 자예요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합니다 자기 의의를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합니다 우리도 겉으로 잘못한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재권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무슨 일도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가 위험을 당한다 그러면 판이라도 뒤집을 사람이야 하나님도 대적할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준다 그러면 악인이에요 악인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얘기죠 우린 보통 그러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외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인상 받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느꼈어요 잘못된 오해도 아니죠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고 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이러한 사람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 넘어설 수 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두려움의 장벽을 딛고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윗으로 넘어오면 세 번째인데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중심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중심이 온전한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그 사람을 기둥감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희 집에 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했더니 여덟 명의 아들인데 일곱 명이 왔지요 그런데 첫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흡족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감동 왜 감동이 오죠? 용모가 너무 좋아서 키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사람 딱 만날 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많이는 아닌데요 어떤 형제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교인 가운데도 내가 한 4명 5명 느꼈어요 딱 보는데 감동이 와요 와 멋있다 조각상 같다 영화 배우가 온 것 같다 배용준보다 낫다 거기다가 말을 지켰는데 되게 외모가 좋은 사람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찌질이 같은데 목소리도 좋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딱 하는데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물론 그 감동을 지속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문제지만 처음엔 감동을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용모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키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분명히 감동이 있다 엘리압을 볼 때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멋있다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 외모만 그랬을까요? 외모라기보다는 외형에서도 그랬죠 외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에 있어서 장자가 주는 무게감을 아십니까? 큰아들이 주는 무게감 마다들이 주는 무게감 마다들은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거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애굽의 힘을 꺾었다 애굽의 영광을 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장자는 뭐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아버지의 힘을 상징하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의 장남 엘리압이 온다 그러니까 그 마다들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무게감이 있죠 이건 힘의 근원이야 이거는 영광이야 그런데 또 보니까 용모도 좋고 또 키도 좋으니 말할 것도 금상참하죠 최고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시각을 보십시오 이 만물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다들은요 그 재산을 물려줘도 두 배 이상 물려줬어요 남들의 두 배 이상 그래서 장자냐 아니냐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창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과의 싸움 왜 야곱이 그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장자가 주는 권한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압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주는 위엄 용모 좋지 키 좋지 마다들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판단 미스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저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나도 조심해야겠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한 1, 2년 하는 거 보고 쉽게 충성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판단 미스하면 안 되겠구나 항상 뭘 봐야 돼요? 중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는 걸 같이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같이 인정하고 나중에 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지 않으면 사무엘같이 판단 미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교제권에 있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 한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 가운데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죠 낙심해 넌 왜 이렇게 턱이 길어? 이러면서 맨날 턱만지면서 가리고 다니다가 교회에 안 나와요 말은 안 해요 턱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가기 전니? 사가기 전니? 계속 가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마음의 가기 전까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말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하는 말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넌 안 돼 그래요 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래요 네가 뭘 하려고 그러니? 뭐 이러는 거 네 나이에 뭘 하니? 별 생각 없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슴에 목까지 탁 박여가지고 난 안 된대 이거 목상하고 큐티하고 셰어링하고 일기 쓰고 그거 고민하다가 그 한마디 해결하는데 10년 걸려요 10년 있다가 견디도 못해 그 사람 찾아가서 너 왜 나한테 안 된다 그랬어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래놓고 같이 울죠 내가 쓸데없는 소리 마음에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라 할 때는 묵상 안 하고 이상한 거 붙들고 10년을 가는 사람 있어요 10년을 가는 사람 안 된다 저주 한마디 듣고 용기 내십시오 용기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이상 개인적인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뭘 그런 거 신경 써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권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저주래도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에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에게 무슨 특권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그려야 돼요 나한테 축복하고 다녀라 그래 너 복 받는다 그러고 다녀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주해 준대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민하고 상처 입었다 말에 힘들다 이런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 때문에 흔들흔들해요 믿음이 없어요 사무엘이 한다 할지라도 흔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누가 날 건드려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판단 미스 하잖아요 이런 말이 왜 상처 입냐고 이런 말에 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아요 사적으로 얘기할 땐 틀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항상 옳으냐고 틀릴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설교할 때 이러셨잖아요 A형 남자는 찌질해 그거에 상처 입어서 난 A형인데 A형에다 칼을 그건 견해잖아요 지나가면서 웃자고 하는 소리지 A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웃으라는 게 아니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그렇죠 그런 거 한마디에 나는 A형인다고 묵상하고 3일 동안 묵상하고 수협에 가나 봐라 뭐 이러고 뭐 그 다음에 A형 다 모여라 뭐 교회 떠나자 뭐 이러고 아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마음속에 그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건 다 놓쳐버리고 그 엉뚱한 게 탁 걸려버리는 건 이게 막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게 옳은 얘기냐고 지나가면서 웃자고 하는 소리죠 지나가는 얘기죠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요 A형은 뭐 어쩌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 예화 중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렇게 눌리지 말자 뭐 이런 취지를 하면 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죠 그건 하나님 말씀의 틈 속에 들어간 추임새 추임새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덤으로 묻어나오는 밀가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 매달리냐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강펀치에 맞아야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조차도 판단비스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건 자기 자신이 병든 거예요 그런 거에 민감하다는 건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겉사람을 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너 잘못했어 그렇죠 사무엘 너조차도 틀렸어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시각교정해야 돼 시각교정해야 돼 사람과 같지 않아 나디콜이야 사람과 같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붙들어 해서 이거를 A형을 붙들면 안 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중심 중심 용모와 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생각하면 뭐예요 주어진 것이죠 내가 선택 안 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여러분 용모를 선택한 사람 있어요? 키를 선택한 사람 있어요? 선택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저 같은 상황이? 아픈 얘기 할까 말까 아니라 지금 괴로운 얘기입니다 인도 성교를 가면요 인도 대사관은 웃기는 나라에 굉장히 비자가 까다로워요 5cm 5cm 짜리 사진을 갖고 와야 되고요 1mm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웃어도 안 되고 다시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리젝트 당한 거 아세요? 눈 감고 찍었다고 나 무지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져갔던 형제가 제 일상의 사진들을 한 열정을 보여줬대요 이렇게 이 사람은 평상시 눈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통과가 됐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직접 했으면 내가 상처가 좀 덜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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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해가지고 나 빼놓고 다 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알았을 때 그 절망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주어진 거 제가 선택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냐고 선택했으면 이래요? 안 그렇죠 주어진 거는 죄가 아닙니다 주어진 건 죄가 아니에요 주어진 건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 어떡해 주어진 게 많이 있죠 어느 나라에 사느냐 주어진 거 갖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미국에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안 할 건데 미국에 태어나도 영어 공부해요 우리 한국에 태어나도 국어 공부 안 해요? 똑같은 거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그런 소리예요 가정환경 얘기할 때 가정환경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또 어떤 때는 부모님들도 성실하지 않은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약간 무책임해 보이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다 주어진 거 환경 주어진 거 다 주어진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거는 죄가 아니에요 주어진 건 부끄러움도 아니고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전 공평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회귀라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인도하신 것과 그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주어진 걸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정지한 적이 없어요 잊지 말라고요 그런데 세상은요 묘해요 주어진 걸 가지고 판단하고 주어진 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건 악한 거죠 그 세상의 그 시도들을 뭐라 그래요 용무와 키를 본다에요 이미 주어진 거 주어진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편견 그거 가지고 지목대로 해놓고 자기 잘못이거든요 그래놓고 자기 잘못인 것도 모르면서 길길이 뛰는 거죠 선입견 편견이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안 됐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준지 동정을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길에 가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대요 그런데 뭐라고 묻냐면 질문 자체가 악한 겁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니까 맹인으로 된 걸 자기가 이미 규정해버리죠 이건 죄라는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거지 죄 없이 이게 될 리가 있냐 이미 자기가 다 판단해버렸어요 자기가 결론을 이미 갖고 있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가지고 접근해요 이미 다 결론을 갖고 있고 나머지 정보와 자료는 그거에 대한 추임새야 긁어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이런 깡통 같은 놈이 있어요 세상에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귀납법적이지 않아요 이러므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결론을 다 써놔 자기 성의깐과 자기 느낌 느낌 아니까 이러면서 내가 다 한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결론을 내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이에요 딱 규정을 해놓죠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된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하니 말 그러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런 거 아니다 죄 아니야 너는 맨날 말하는 게 죄밖에 없니 만약에 죄 때문에 그렇다면 너는 눈이 아니라 귀도 먹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예수님이랑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죄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금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보금이 우리 보금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아시겠어요 주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대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대요 이게 보금의 보금 보금적인 시각이 이거라고요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망한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악한 질문이에요 악한 질문 왜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 집에 저 똑똑한 거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야 가난이 분명히 영광 드러나는 배경이 될 거야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왜 맹인이 됐습니까 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됐어요 나중에 눈 떠도 영광 됐죠 영광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화상 입었던 이선자매 그러잖아요 자기 화상 입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그게 요한보금 구장의 시각 아니에요 강영호 박사 맹인이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얼마나 영광이 됐어요 눈 뜬 사람 강영호 박사 뭐 100분의 1이나 했어요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더 많은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보금이 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나타난답니다 이게 보금이에요 보금을 알아야 돼 보금을 보금도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요 보금이 뭔지를 모르고 보금은요 그걸 바라보고 영광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영광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많지요 난관들이 많지요 이 난관을 딛고 이래서는 얼마나 영광이 될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홍대세 교회를 통해서 상처의 치위를 입을 거야 상처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 일어설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거야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 강건해질 거야 이렇게 흔들흔들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굳건해질 거야 그걸 바라보고 약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뭐로 바라봐요 영광으로 바라봐요 영광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니 얼마나 이 레인지가 크느냐 커지니 스펙트림이 얼마나 크니 어떤 때는 좁은 구석 중산층 교육은 중산층만 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전문의 전문의만 품을 수 있는 그런 특성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레인지가 얼마나 크니 스펙트림이 얼마나 크니 넓게 많은 걸 품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상처 있습니까 온 디드 힐러예요 상처 입은 치우자라고 그게 바로 보금이에요 보금 그런 시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금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금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보금이 뭔지 몰라요 보금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구 죄 때문이래요 자기 다 판단해 버리고 교회 안에 바리새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것으로는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외모가 됐든 간에 외모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50년 넘게 안 망고 살고 있잖아요 이 외모로 살고 있잖아요 안 망합니다 각이져도 삽니다 살아요 턱이 길어서 찔러도 삽니다 다 살아요 뚱뚱이도 삽니다 말라도 삽니다 자가도 살고 다 살아요 외모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가정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그래요 요새 보세요 환경적으로 최악이었잖아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건져주시잖아요 그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어진 것 때문에 낙심해요 속는 겁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낙심해요 속는 겁니다 보금을 붙들어야 돼요 보금을 믿어야 돼요 주어진 것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보금의 능력은 더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왜 고린도 전세 보세요 왜 약한 자를 쓰신다고요 그래 자랑할 게 없으니까 보금만 자랑할 거니까 약한 자들 쓰셔요 약한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 모난 사람들 깨진 사람들 쓴다니까요 그래 자랑이 없으니까 보금이 보금 되니까 보금을 믿으십니까 보금 붙들어야죠 보금 그래서 가장 상처 많이 입은 가정 가운데 가장 미대한 인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보금이에요 보금을 언제나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금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온다 그러면 보금은 생각 띵킹을 바꿔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안할 때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보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음날 자기가 규정해놓고 죄 얘기하고 하면 저건 바리세네 상종 말아야 됩니다 영양적 차단해야 돼요 반면에 그 사람을 알아볼 때 항상 예수님이 계산에 들어가 있어요 보금적이에요 맹인인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래요 보금이거든요 야 이 사람은 보금주의자구나 이 사람이 보금의 사람이구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금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성전에는 기둥이라고 해요 기둥 기둥같이 세워져야 돼요 기둥같이 기둥이 돼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돼야 됩니다 기둥 교회는요 보금주의자 보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기 저기서 그래서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기둥같이 보이는 율법주의자가 서 있으면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가짜니까 그렇죠 기둥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1995년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알죠 6.29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직선제 개헌 이런 거 생각납니까 제가 대학교 때 데모도 많이 얘기해서 직선제 개헌 몰랐어요 그거 세월이 이렇게 변했네 직선 개헌 뭐 이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 직선제 개헌이 됐거든요 6.29 선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6.29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1995년대에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입니다 아세요? 반포 쪽에 있어가지고 아는데 삼풍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도 자두 가던 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 가운데도 삼풍 백화점에 뭐 5분 전에 이따가 나왔다라는 사람들은 간증도 듣고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었으니까 저 반포 살았거든요 진짜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지천에 502명인가 죽었고요 1000명인가 다쳤고 6명인가 실종됐고 외울 정도로 교인 가운데도 있었어요 교인 가운데도 거기 깔려서 죽은 사람들 제 아는 지인들도 많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이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삼풍 백화점 근데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느냐 뭐 불량 콘크리트를 뭐 썼기 때문이다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뭐 다 이런 얘기야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망각의 천재잖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무너진지 알아요? 왜 무너진지 알아요? 기둥 때문에 무너졌어요 기둥 때문에 이 멍청한 녀석들이 기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데 기둥에 부딪혀서 보기 싫다고 기둥을 옮겼어요 잘라서 옮겼어요 기둥으로 옮기는지 그리고 하나는 또 기둥이 보기 싫다고 없애버렸어요 아 시원하네 기둥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기둥 때문에 거기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때는 명품관이 산풍 백화점이었습니다 그 강남에서 제일 부자들 명품들 다 파는 데가 산풍이었어요 산풍 간다 그러면 뻑이고 산풍 봉지 그것도 일부러 들고 버리지도 않고 산풍에 하나 산풍 니네는 뉴코아 그러면 좀 찌질하고 그렇죠? 산풍 그러면 좀 괜찮고 그랬어요 그때는 산풍 그런 정도 명품 백화점이었다고 거기가 그리고 또 왜 좋았냐 하면 거기 가면 시야가 탁 트인대요 건축의 승리 막 그랬어요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탁 트인 게 그냥 알고 봤더니 그게 멋진 건축이 아니라 위험한 건축이죠 그래서 무너졌어요 기둥 몇 개 빼놓은 바람에 제가 그래서 산풍 백화점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기둥이 중요하구나 기둥 기둥 없으면 쓰러지는구나 우리에게도 예배드릴 때 지금 중요한 기둥 두 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둥 뒤에 있는 저 기둥 이 기둥 그럼 우리 생각이 들죠 이걸 없애버리자 그래서 밤새도록 이찬정 간사하고 나와가지고 이걸 빼오시고 없애고 그러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분들 다 오르르 로아스의 몰락 로아스가 무너지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둥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마다 그 아파트 개조하면서도 기둥 건드는 사람이 있죠 그거 법에 걸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볼 때 구속감이에요 구속감 기둥 건드리면 안 돼 기둥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커지기 전에 기둥이 기둥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커져도 위험해요 우리 교회 개척 1년 정도 상황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 알죠 일부러 강력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게 견딜 수 있는 업나를 테스트하잖아요 보통 예상되는 스트레스에 5배, 10배 정도를 준대요 그래서 견딜 수 있나 그래서 든든한 기둥감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기둥감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되길 원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기둥인지 아닌지 그래서 철저하게 테스트 받아가지고 기둥감들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 번 나오면 크게 채워지는 거고요 기둥감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기둥인지 아닌지 기둥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갈 때 문제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위험한 겁니다 지금 너무 빨리 부응해도 문제예요 기둥이 없는데 막 부응해버리면 사상 누각이고 기둥이 아닌데 기둥이라고 믿고 지었다가 이게 한쪽에 기울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죠 속도를 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죠 확인하게 만들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죠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이 기둥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에 기둥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말씀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보고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기둥 본다는 기둥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선택인데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중심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들들 다 있냐 그랬더니 1번부터 7번까지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세가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랍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 다음에 우리를 너무 감동시키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대요 그 막내 오기 전까지 밥 안 먹어 원래 그 중요한 인물이 올 때 밥 안 먹잖아요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가 올 때까지 나 식사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대우해주면요 세상이 타멸시에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내, 막내 그러는데 여기 혹시 막내 계십니까? 막내? 막내요? 네, 막내 형제 막내요? 막내요? 다 막내만요 자배도 막내요? 막내 아니고 막내요? 막내요? 둘만 막내네 막내요? 아니요 두 명만 막내네 막내가 둘이 나란히 앉아있네요 우리 한국 사람 개념에 있어서는 막내 그러면 귀엽다 귀엽게 생겼네요 네, 귀여워요 사랑스럽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내 막내면 귀엽고 나 막내예요 그러면 막내의 파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막내 하찮은 애 쓸데없는 애 안 불러도 되는 애 아시겠어요? 막내가 굉장히 비참한 의미예요 하찮은 아이예요 이스라엘의 개념에 있어서 막내는 귀엽다 아니에요 하찮은 애 사무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권위냐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보통 선의자가 아니잖아요 이 개국 원로 아니에요 원로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베들렘에 왔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막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뭐 들썩들썩 하잖아요 도열에 서 있고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 집합 모이라 그랬다 그럴 때 이게 뭐 보통 영광이 아니죠 우리 보통 해석을 할 때 그래요 뭐 1번부터 7번 아들까지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놀고 있었는데 뭐 다인만 들여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 해석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무리스럽고 더 리즈너블한 해석은 이겁니다 8명의 아들 다 양치고 있었어요 왜? 사무엘이 연락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불씨에 온 거니까 다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는데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불러오라 그래서 이세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들 불러와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야 와 아비나다 와 산마 와 넷째 아들나 이름 모르겠어 넷째부터 누구와 누구와 7번까지 와 근데 그 얘기 시끌벅적하니까 다윗도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들어서 오라고요 저도 갈게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식 전하는 자라 그래 잠깐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안 와도 돼 니네 아버지가 너는 부르지 않았어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크죠 이랬다 그러면 그 거절감 그 상처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왕따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요 그냥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마사 삭 불러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숙독 공론하고 그 당하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한 좌절감이거든요 나만 거절당했다 그래서 10편 27편은 다윗의 10편인데 여기 보통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NLT 같은데 보니까 Even if my father and mother abandon me 나를 버렸대요 Abandon me The Lord will hold me close 나를 갖다가 Hold me close 가까이 붙들어주셨대요 Hold me 나를 붙들어주셨대요 근데 이게 정황상 맞지가 않아요 이걸 갖다가 굳이 해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때 아버지가 나 버렸다는 거예요 나 안 불렀다는 거예요 Abandon me 나 포기했다는 거예요 일곱 명만 부르고 왕으로 세운다 그랬더니 나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대요 그것도 아버지만 아니라 엄마까지 Even if my father and mother abandon me 나를 갖다가 포기했대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10편 쓸 때 이거까지 썼어 부모 이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 2세와 어머니 2세 와이프가 나를 버렸으니 그러나 여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The Lord will hold me close 가까이 가까이 나를 붙들어주셨다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박대해요 기분이 안 좋죠 버림받았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어떠죠 섭섭해요 슬퍼요 심지어 아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세상이 중심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면 세상이 중심돼요 세상이 중심된다고요 화내지 마십시오 세상은 박대해도 하나님은 특별 대우잖아요 이 박대당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그 아이 올 때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서 있을지도 모르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무엘이 그 대선이자 사무엘이 그 막내 그 하찮은 아이 불러도 소용없는 아이 그 아이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대우해 주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신다 하나님이 식사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 다 상냥이다 이거 그냥 괜히 하는 얘기고 여호와께 이 시대에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이가 그니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이 그 사람이 돼요 This is the one Anointing 이게 이 사람이 그래요 This is the man 한국적인 영어를 표현한다면 This is the man 그 사람이야 This is the one This is the one 이 사람이라고 Anointing him 기름 부으라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전까지 다윗이 이름이 안 나와요 다윗 대신에 뭐가 더엄니로 나와 더엄니 또 하나 막내 다 대명사로 나와요 더엄니 더엄 그 아이 그러다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 어디라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3절이 나오잖아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 다섯 개 차려요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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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다윗의 이름 다윗이 다윗이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너는 내 것이다 뭐 이런 찬양 부를 때마다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내가 이름이 다 구겨졌는데 실추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셔요 다윗이 여호와의 형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크게 감동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 하나를 붙을 수 있죠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둥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과정 속에서 시험이 있겠죠 왜? 세상이 버리는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인물은 그래요 세상이 버림받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면 그 모든 것을 딛고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처음에 가정에서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세상이 다 버려요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위기스 가운데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그렇죠 다 버려도 압살렁으로 비롯해가지고 다 버려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그 모든 반역을 딛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찬송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438장 내 영원히 은총 입어 내 영원히 은총 입어 3절에 뭐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다 같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예수님 계신 곳 다 없어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센터라고 이런 거 보고 예화를 하나 든다 그러면 옛날 영화 그 해리슨 포드 나왔던 영화 아십니까 에어포스 원이라고 저는 죄송합니다 옛날 영화밖에 안 봐요 요즘에 관상 이런 거 안 봐요 내가 마지막 본 게 300이었어요 보다가 하도 작아지고 90년대 말에 나왔던 에어포스 원이라는 에어포스 원이 뭐예요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른대잖아요 그런데 해리슨 포드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름이 있는 무슨 미국 대통령으로 나와요 대통령 나오는데 러시아 갔다가 러시아 기자가 기자로 위장한 테러이스트한테 이렇게 하이잭킹 당해요 그러면서 뭐 독재 라덱이라는 장군을 풀어줘라 뭐 이러는데 그냥 풀어주면 될 건데 그러면 영화가 안 되죠 나는 뭐 아까는 타협하지 않아 뭐 이런 아주 강인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개 그러면 타협해요 그런데 영화니까 타협 안 하지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테러리스트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다 생각해버려요 그게 중장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도망을 어떻게 치냐 하면 말도 안 되게 도망치거든요 옆에 어떤 그 정찰기가 하나 와가지고 밧줄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밧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돼 말이 그게 비행기 비행기 사이에 밧줄 해놓고 타고 막 넘어가 그런데 그게 남자가 넘어가면 말도 안 하는데 그 영부인도 넘어가고 딸도 넘어가고 참 나도 넘어갔어요 그때 그걸 보고 다 넘어가고 이게 줄 타고 그러니까 영화죠 영화 여러분 혹시 비행기에서 그런 일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람이 날아가서 죽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넘어가요 밧줄 타고 넘어가요 그런데 마지막 대통령이 정찰기로 화물기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 화물기 기장이 했던 그 코멘트가 정말 보금적인 거예요 그 비행기마다 암호가 있는가 봐요 그죠 암호로 코드명이 있는가 봐 그런데 그 정찰기 그 화물기의 코드명이 줄로예요 줄로 줄로 is now air force 1 첫마디에요 줄로 is now air force 1 그냥 대통령이 화물기에 탔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고 워싱턴에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air force 1입니다 멋진 표현 아니에요 감동을 안 해요 멋진 표현 아니에요 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찬송과가 생나더라고요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원래 화물기예요 화물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줄로 is now air force 1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air force 1이래요 누가 탔어요 대통령 탔어요 대통령 탔다는 얘기를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잖아 그렇죠? 시인이에요 시인 줄로 is now air force 1 줄로 is now air force 1 여러분 찌질해 보여요 다 한심해 보이죠 화물기도 아니라 화물차죠 화물구르마죠 내가 요즘 많이 그런 거 듣겠네요 화물구르마 같아 내가 그러나 내주 예수 모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왕궁은요 화려한 것이 왕궁이 아니에요 왕이 사는 것이 왕궁이에요 그렇죠? 왕이 사는 것이 왕궁이에요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내요 찌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걸 믿음이라며 믿음 이 믿음 붙으십시오 그럼 절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둥이라 그래요 내주 예수 모시고 보금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금을 확산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기둥될 때 교회는 강력해질 것이고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마귀를 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영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으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욕먹히 보지 말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래야 기둥됩니다 하나님이 기둥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 모시면 중심이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